홍선군이 관내 유일한 유인도인 죽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자 대체 선박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도선 사업자인 홍주해운은 지난달 17일 적자 누적을 이유로 한 달 동안 휴업 신고를 했고 홍선군은 발이 묶인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,7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승선 정원 18명 규모의 대체 선박을 내일부터 운영합니다. 이 선박은 화요일 수요일을 제외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남당항에서 죽도까지 평일 왕복 3회, 주말 왕복 4회 운항하게 됩니다.